안녕하세요 골프의 정석 골드스윙 김정훈입니다 골프에서 트러블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처럼 보리, 핀까지 50m가 남은 벙커샷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50m 벙커샷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0m 벙커샷이 어려운 이유는 공을 바로 타격하여 거리 컨트롤하기에는 일정한 컨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을 바로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뒷땅을 쳐 탈출하지 못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미스는 그린사이드 벙커처럼 치시는 겁니다 샌드웨지의 바운스를 활용하기 위해 헤드를 열면서 치신다는 건데요 헤드를 열어주면 바운스가 다긴 하지만 로프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이 앞으로 가지 않고 위로만 솟아 멀리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 페이스를 열어 바운스를 활용하고 일반적인 벙커샷처럼 쳐보겠습니다 바운스를 이용하여 탈출은 하였으나 공이 멀리 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에 딜을 쳐서 헤드 바운스로 치는 샷들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골퍼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샌드웨지라는 클럽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럽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클럽을 바꿔서 8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샌드웨지 클럽보다 직진성이 강하여 멀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로프트가 낮은 8번 아이언으로 쳐주신다면 그린에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번 아이언으로 벙커샷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의 위치는 가운데서 하나 정도 왼쪽에 옮겨진 일반적인 그린사이드 벙커샷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헤드 페이스를 약간 열어주면서 바운스를 충분히 할롱할 수 있는 헤드 페이스 모양을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헤드 페이스를 만들어주셨다면 헤드 페이스 연 만큼의 하체 회전을 해주시며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는 건데요 지금처럼 일반적인 그린사이드 벙커샷과 어드레스가 흡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은 보다 가파르게 가파르게 들어서 스윙을 끝까지 해주며 피시가 넘겨주는 동작을 통해 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마추어분들은 이 자세에서 일반적인 아이언 어드레스 자세로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페워이 벙커샷처럼 스윙을 완만하게 하여서 스윙을 하시는 건데요 완만한 스윙으로 인하여 정확한 컨택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벙커샷은 바운스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보다 가파른 스윙으로 지금처럼 가파르게 내려와 주시면 좋지만 완만한 스윙에서는 정확한 컨택이 어렵습니다 가파른 백스윙을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취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럽을 수직으로 올려주십니다 지금처럼 수직으로 올리며 위아래로 올라가는 느낌을 느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토우 방향 쪽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이 느낌을 느끼셨다면 헤드 페이스를 한시방향 쪽으로 약간 열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때 역시 토우 방향으로 올려줄 겁니다 지금처럼 백스윙을 한다면 보다 가파른 백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운스를 활용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미스는 8번 아이언으로 클럽 선택은 잘 하였지만 과도한 리미스를 사용하며 미스를 하는 경우인데요 백스윙을 하여 스윙 시 일반적인 자처럼 손목을 돌리는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로테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이 방향성도 틀어지고요 공이 맞더라도 너무 멀리 가거나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 헤드를 잡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클럽 헤드를 잡아주시고요 이때 척수와 샤프트가 평행하게 맞춰주십니다 이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윙을 해주는 건데요 백스윙 시 평행이 돼야 되고요 팔로우 스루 시에도 평행이 돼야 됩니다 손목을 과하게 돌리는 동작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오른손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바운스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리딩 엣지가 먼저 다거나 공을 컨택을 했을 시에는 너무 멀리 나가는 이런 미스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하게 오른손의 느낌을 느끼며 연습 스윙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느낌으로 벙커샷을 해주신다면 올바르게 바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